이재명 씨, 윤석열 씨, 안철수 씨 이 세 분이 거의 지금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장단점 윤석열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장단점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됐을 때 장단점 그거에 대해서 신점으로 봤을 때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나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뭐 지금 뭐 뭐라고 얘기해 드릴까 이재명 씨부터 흔들렸다 감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 련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또 악플 엄청 달릴라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뉴스를 보던 느낌이라든가 눈빛을 보고 언어나 말투나 그런 걸 보다 보면 느낌이 가져지잖아 그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님이 대통령이 되면 일단은 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라는 말들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비리 예를 들어 뭐 건설의 비리 법인으로 하는 사람들 뭐 요런 것들 뭐 다 잡아내가지고 뭐 똑바로 이거를 뭐 밝히겠냐 어쩌니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이 세상에 지금 있잖아 빌려 없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전부 다 있어요 국회의님들 없을 것 같아 다 있어요 절대 먼지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크다 작다의 차이라뿐이야 백 원이고 천만 원이 차이지 다 있어요 그러면 세상이 돌아가려면 눈을 감아줄 거는 어쩔 수 없이 크게 터지는 것 말고는 좀 감아주고 가야 된다고 보고 이재듯이 그걸 잡아가지고 밝히겠다 말퀴겠다 바르게 하겠다 아 안돼요 어떻게 바르게 하고 밝히고 뭐를 하겠어요 그러면 전부 다들 죽여서 힘이 들 뿐이라고 난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루트로 그냥 하나를 보자면 건설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으면 이 건설에 몇십 명의 어떤 큰 데는 뭐 거의 뭐 뭐 100명 이상도 건설이 이 건설한테 먹고 사는 건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럼 하청도 있고 이게 받아서 이제 하는 공사하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가 하나 흔들림으로써 이 사람 하나 흔들고 죽이면서 이 밑에 사람 다 죽는 거거든요 그럼 다 직장도 잃을 것이고 다 그러니까 너무 깊이까지도 봤으면 좋겠다 나는 근데 어 뭐 비리를 찾아내야 되고 뭐 밝혀야 되고 뭐 늘상 우리는 그런 거 밖에 없어요 뭐 뉴스 보면 서로 죽이는 뉴스 이런 거 밖에 못 보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깝거든요 적당하게 흘러가고 적당한 비리는 눈도 감아 줄 줄 알고 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솔직히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 밑에 있는 하청에 있는 우리 우리 지금 국민은 우리는 글쎄요 조금 나라에서 지원을 하니까 정말 없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정말 없는 사람들은 조금 편하다 할 수 있어요 정말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이 잡듯이 잡혀가지고 이제 자꾸 이제 구론테인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구론테인이 들어가겠죠 자꾸 이 잡듯이 잡으니까 세금 터질 거고 뭐 터질 거고 뭐 터지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망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뭐 이게 막 전부 다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있는 사람들의 세금이나 모든 것을 빼서 그 집 잠시는 먹고 살겠지 그럼 나라에서 돈이 많나요 아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너무 편하지 않는 것들이 돌아가야 이렇게 흘러갈 건데 여기에 있는 세력들에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면 그럼 서민들은 무슨 돈으로 지원을 받아서 먹고 살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흐름은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과 어려운 사람 모두가 동등하게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있는 사람들 이라고 표현을 하자면 부동산이나 건설이나 이렇게 사업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보고 그게 단점이죠 네 선생님 그러면 이재명 씨의 장점은 뭐예요 장점은 더더더는 줄겠죠 비리 뭐 조금 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그런 것들은 조금 줄어들겠죠 무서우니까 그죠 그런 거는 조금 줄어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씨 장단점 단점부터 단점 약하다 나는 당한데 정치에 약하시다는 거 아는 게 많이 사실 없으시잖아요 그거는 우리 윤석열 후보님께서 말씀 직접 하셨고 솔직히 저 아는 건 많이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순박한 면은 있고 어째 보면은 그런 건 있지만 돌입해서 내가 해나가야 되는 것에 고집이 아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떤 그런 거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직업도 그런 직업을 갖고 계셨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너무 고집으로 가실까 봐 그게 조금 걱정이 되는 나라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라는 제가 볼 때는 같이 먹고 살자. 나라 또 국회에서 이제 사람들이 이런 정치에 많이는 모르시기 때문에 도와주는 거에 이제 힘을 얻어서 같이 토론을 해서 어 의논을 해서 가는 거 부분은 조금 편하게 가시지는 않을까 위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사업자들이 사업가들이 뭐들이 부동산들이 이런 거를 조금 줄여주진 않을까 저는 어 그 비리나 이런 것들을 막 발치기보다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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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의 흐름을 조금 편하게 해주진 않을까 생각은 솔직히 해요. 장점이에요. 단점은 약하고? 단점은 내가 좀 모른다. 약하고? 모른다? 맞잖아요. 맞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그거 윤석열 후보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하셨기 때문에. 근데 어째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분이 또 진솔됐기 때문에 좋다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모릅니다 하는 거니까 그죠? 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도전력만 좋지 우리는 이제 안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나라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하죠. 그럼 안철수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장단점은. 단점부터.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너무. 단점은 딱딱하다. 딱딱하다는 거 또 이제. 명예만을 추구하시는 분 같아요 그냥 이렇게 보면. 이분은 명예를 우선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라의 발전과 금전과. 물론 걱정은 하겠지만 아니나 뭐 이거보다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와의 확연한 어떠한 아니 보다는. 명예를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좀 강하지 않을까 하는 게 약간의 단점의 모습 같고요. 장점으로 보자면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박사나 연구자가 대통령이 된 거는 제가 전 세계에 없다고 들은 것 같아요. 맞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전 세계에 없다고 들은 것 같고. 또 물론 우리 이제 안철수 후보님께서 그런 보강할 수 있는 어떠한 것들이 조금은 장점은 있어요. 코로나나 이런 바이러스가 없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없어져도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될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쪽으로는 봤을 때는 또 안철수 후보님도 나라를 살리기 위함에. 우리에게 지금 흐름에 봤을 때는 또 맞는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솔직히 저는 하거든요. 근데 안철수 후보님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이 이렇게 보여지지는 않다가 지금 요즘에 조금씩 이제 올라오고 계시고 있는데. 뭐 안철수 후보님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그 제 생각. 어차피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장단점은 다 있는 것 같고요. 내 제 개인 마인드로 뭐 이거는 이분은 절대 되면 안 돼 이분은 절대 안 돼야 돼 이렇게는 사실 말 못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건 노코멘트 하는 거고. 그냥 저 마음속에는 이분이 했으면 좋겠다는 분은 있지만. 나라의 흐름이나 모든 걸 봤을 때는 하늘에서 주어진. 분위기 때문에 그거는 또 제 마음과는 틀리게 또 가야 되는 부분 같고 뭐 그렇습니다. 아유 뭐 그건 얘기하면 머리 아프고 뉴스도 보기 싫고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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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있으면 이제 대선인데 한 달 넘게 남았잖아요. 또 뭐가 더 터질지 참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가 더 터지고 또 뭐가 더 나올지. 참.